회복해야 할 오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잡히는가 싶었는데 최근 하루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서면서 2.5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5단계가 연말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절대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매주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잡히든 안 잡히든 내 욕심 문제 해결되든 안되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추만 사모지 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5장 7절에도 보면 다 맡기고 이제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죽게 해서 너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맡기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완벽하게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2020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해를 돌아볼 때 참 감사하다 이런 분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언약의 여정이다. 나는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이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8절에 벌써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서밋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신분권세 이미 서밋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올해 원단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오늘 연말에 그것도 12월 초에 서니까 원단 말씀을 잠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원단 말씀은 뭐였습니까? 우리 예원강단을 통해서는 복음치유와 24제자 그리고 본분은 뭡니까? 걸어온 30년과 나 그리고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예원의 강단 느에미아 원단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영적 부응과 성장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각인 기도뿌리 그리고 전도체질 돼서 주 1회 말씀운동을 하고 그리고 1인 1교회와 그리고 본당 헌당에 쓰임받는 24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 1강이 뭡니까? 걸어온 30년과 나 이제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이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비밀 성교사의 응답 그리고 전도 대열에서는 현장 성교사 그리고 빛의 대열에서는 기념비적 성교사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300명 명단을 가지고 30명 영접하고 그리고 3개의 지교에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 이제 후대 살리는 응답을 준비해라 그러면 로마서 16장 25, 27절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세전의 감추인 것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지금 감추인 것 그리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영원한 언약 속에 이제 감추인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저주를 없애는 전도계획 그리고 오늘의 저주를 없애는 성정계획 그리고 4차 산업의 후유증을 막는 기도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의 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원단의 말씀을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내가 이걸 묵상하고 적용하셨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동안에 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응답들을 주셨고 내가 놓쳤던 것들은 무엇이고 또 회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게 주신 이제 직분과 가정과 산업, 학업을 향한 이 CVDIP를 작성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 바로 C, 커버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그 속에서 나오는 비전과 드림과 모든 것들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 너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 그 언약대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언약 속에서 CVDIP가 나오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언약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내 머리에서 나오고 내 경험 지식에서 나온 것은 그것은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중심의 CVDIP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을 성공하는 영적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10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쓴 시입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비통한 배신과 환란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바로 오직 복음 바로 그 안에 있는 복음 구원임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증인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나인 다마를 겁탈했는데 이 아버지 다윗이 심히 노하기만 했을 뿐 이 암논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노한 압살롬은 2년간 암논을 증오하다가 그를 살해하고 그의 외조부인 그술랑 달매기로 피신해서 3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이복형제인 요하베 중재로 부친 다윗과 화해를 했지만 결국은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사였던 아희도벨과 함께 영모를 꾀해서 자신이 왕자에 오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3, 4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오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본문에 보니까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히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 왕자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거짓을 즐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충신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은 큰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잠잠히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또 어디 있겠는가를 이 깊은 시간 속에서 발견하고 또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이 김보다 가볍다 그리고 힘도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이때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아 내가 아들을 믿었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 왕자와 내 권력을 반석 삼았구나 나 자신을 믿고 돈을 의지했구나 그런데 뭡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이 아니구나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이 오직 복음의 가치를 깊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반석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자립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다 무너지는 바벨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그건 아무리 좋아도 잠시 잠깐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만 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완벽한 요새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인도받았는데 이 본문이 우리 여기 찬양팀들이 앉아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찬양 가사죠? 네, 몰랐습니다. 아주 나중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유명한 찬양 가사거든요. 이제 이후에 다윗의 충신 후세의 지략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게 되고 이 다윗은 왕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금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여, 반석이시여 이 힘의 근원이심을 알고 이 보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베오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는 영적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시고요. 10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찬송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이 대면하지 못함에 따라서 영적 힘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영적 방역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중요하죠. 마스크 중요하고 그쵸? 소독제 잘 발라야 되고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방역은 뭡니까? 영적 방역입니다. 그럼 뭐죠? 이제 영적인 면역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 불신앙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이 불신앙 바이러스 염려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실족병에 빠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방치되면 낙심바이러스 그리고 원망, 분쟁 그리고 뭘로 되냐면 인본바이러스로 퍼지게 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막 내 수단으로 발버둥쳐. 인본바이러스 계속 무너지는,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우리의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직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2021 새로 세워진 우리 청지기분들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죠. 냉장고에 자기 아기를 넣어둔 엄마 얼마큼 2년간 넣어놨어요. 2년간 아기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 안에 쓰레기가 그 집 안에 5톤 5톤이 나왔어요. 쓰레기가 한 30대 부부는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투신해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 하나 있어요. 7살짜리 딸이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정신병이죠. 이게 흑암입니다. 이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잡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만연해가는 이 정신병과 그리고 영적 문제와 그리고 흑암 세력을 꺾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오직 복음 증거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노는 입에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던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노는 입에 던졌는데 어? 이 사람이 반응을 하네? 그럼 전하면 돼요. 안 들으면 말고 그래서 이 영적 힘을 회복하는 이 영적 힘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매주 날마다 이제 삼오직으로 각인뿔이 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 인생을 사는 견관 영적 기반이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복을 누리는 근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므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플랫폼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기서 잠잠히는 히브리어로 뚜미야 라고 하는데요 침묵과 포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은 인간적이고 나 중심적인 나는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믿었던 충신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 모든 것을 다 잃은 마음이었겠죠. 세상을 다 잃은 마음이었겠죠. 이때 다윗은 힘센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침묵한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죠? 뭘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참참히 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경청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만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리고 가장 값지다는 것을 영원 깊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참된 모습입니다.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거죠. 이게 기도죠. 혹시 지금 큰 문제를 당하신 분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시험에 든 분 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졌습니까? 이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오직 나만이 너의 반석이다. 오직 나만이 너의 요새야. 오직 나만이 너의 피난처야. 오직 나만이 너의 구원자야. 구원보다 더 값진 게 있니? 이 말씀.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지금 다 무너지고 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놓쳤던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쥐고 있던 세상 것들 내가 반석처럼 의지했던 것들을 아프지만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놀 때 가장 값지고 귀중한 영적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8자리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다위신 백성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시로란 말은 항상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토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쉬부쿠라고 하는데 쏘다 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17편 3절에는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베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윗처럼 아침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말씀을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잠자기 전 30분에 듣고 보고 읽고 한 것은 다 잠재의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이 잠자기 30분 전에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우수개 소리도 제가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밤마다 드라마 보고 세상 노래 듣고 드라마 다운받은 거 몇 편씩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대표기도 하는데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계속 사극을 사극을 계속 보서보니까 나도 모르게 대표기도가 그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늘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청지기분들이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지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여 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오직의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환경에 속지만 않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서밋이니까 응답이 다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가정에서 현장에서 절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잘 믿었는데 노예로 팔려갔죠.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인신매매 잡혀갔는데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집에 팔려갔다. 거기서 열심히 하겠어요? 나 어쩌다 여기 왔냐 내가 언제 여기서 탈출하지? 내가 가면 나 팔아먹은 인간들 어떻게 죽이지? 칼 갈고 원수 이렇게 언제 맨 탈출 원수 갚을 생각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임매매를 누리고 거기서 뭡니까? 청소를 내가 최고로 잘해야 되겠다. 노예 중에서 오직을 발견했죠. 기도하면서 감옥 들어간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이게 지금 정과자 된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죄수 생활을 아주 열심히 모범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게 됐죠.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로 세계보고만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서밋의 응답 속으로 오직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다윗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 다윗의 왕인은 더 든든하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이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완전 오직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 시대에 오직. 언약계 둘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백성들이 헌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성전 건축 헌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만 가져오시오.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만.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심으로 이제 우리 단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 여러분 본당 헌당 헌금이 다 찼으니까 그만 가져오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학계서 1장 2장 에 보면 학계서는 1장 2장 까지 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학계서에 뭐가 나와있냐면 이제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무너졌던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죠. 와보니까 에루살렘 다 전쟁 폐허 자기 살던 집 삶의 터전 다 무너졌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좀 우리 살 집이라도 좀 지어놓고 합시다. 좀 먹고 살 것 좀 끼니라도 해결할 수 있게 좀 해놓고 합시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바로 성전부터 재건해라.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전 재건을 멈췄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뺏어 너희가 농사 지어놓으면 다 흩어버리고 한재가 들게 하고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헌금 줄이고 내가 돈 모은다? 헌금 안 드리고 내가 돈 모은다? 예배 빠지고 투잡 쓰리잡 뛴다? 절대 그거 돈이 안 모일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일을 터뜨리셔요. 많이 버는데 많이 나가요.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그게 학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2장에 뭐라고 나와있냐. 성전 재건을 회복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산업인도 아니고 제가 저는 신분이 부목사지만 저는 몇 년 전에 금요 기도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저에게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가장 먼저는 11조 그다음은 본다 헌다 그걸 일단 딱 띄워놓고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다가오든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폐허가 돼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 것 챙기기에 바빴다. 절대 축복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어떤 게 느껴지냐면 전에는 제가 손해받던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전에 돈 나갔던 것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응답들을 많이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신묘 막측이라고 하죠. 이런 신묘 막측한 응답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살아가는 교구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40일 집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훈련에 참여한 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새가족분은 이 집중훈련 받으면서 전도자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묵은분 묵은둥이 헌신자 이런 분들이 완전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은혜 받은 것은 물론이고 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겠죠. 은혜 받은 분들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우리 언니가 우리 동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역사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전도 지역에서 전도팀이 구성되고 직장에서도 막 영접운동 사업장에서도 영접운동 그리고 직회를 새롭게 결단하는 분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1인1 교회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달리기나 또 경기를 할 때 이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그 힘을 짜내는 것을 라스트 스퍼트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이제 목사님 또 연말이니까 막 최선을 다해라 우리 힘으로 못하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라스트 스퍼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만 먹고 언양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 기도하시면서요 직접 만나시면 가장 좋지만 전화로 또 문자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달합방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역사와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욕으로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리부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에 전작의 연속성을 거부하면서 시리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장인물은 다 똑같은데 전혀 새로운 얘기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최고의 미래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자발적인 이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리부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이고 복사님 이직하란 말인가 직업 바꾸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제는 과거의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모직과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리부트 이제 오직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리부트 이제 나의 모든 열두 가지 예트를 다 깨고 이제 오직 복음의 세트를 갖춰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리부트 이런 영적 리부트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코로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의 어떤 위기와 모든 문제를 이제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살리고 이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